이분 같은 경우에도 시기를, 시대를 잘 타고 잘 만난 것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맞습니다. 2017, 2018, 19, 20, 21까지의 이 시대에 정말 잘 고르신 거잖아요. 그렇죠. 초창기 분양권 투자.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규제도 잘 피해서 비주택으로 잘 전환을 하신 거죠. 그러니까 대출도 80%까지 받을 수 있고. 이렇기 때문에 마치 이 공식이 지금부터 나도 시작해야지 하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건. 다 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지상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핫한 투자라서 고려를 해보실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1군 입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드와 그 입지를 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. 그렇게 되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은, 임대 수익률은 떨어지겠죠. 시세차익을 조금 이제 덜 받을 수도 있고요. 그러면 이제 내가 월세가 잘 나오는 데를 갈 거냐. 그래도 조금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신축에 갈 거냐. 그런 것도 좀 나뉜다고 하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건 이분, 세비치님의 이분의 어떤 자세 같은 걸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목표 세우고 도전하고. 지금도 계속 또 활동을 하신다면서요?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, 아무래도. 많죠. 변수는 많으니까요.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투자를 해놓고 이 노하우를 또 활용해서 유튜브 블로그 하시고요. 강사 같은 활동도 조금씩 하시고 책도 쓰고 하면서 다른 수익을 또 창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때 파이프라인이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하나에서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다른 걸로 또 메울 수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하셔서 전반적인 내 라이프스타일에 리스크 관리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공무원 연금이 더... 네. 공무원 연금이... 더 좋은 단계 아니냐? 요즘에 예전, 지금 은퇴한 분들에 비해서 이제 공무원이 되신 분들은 한 50% 정도 줄었다고 해요, 연금이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비치님도 말씀하시는데... 후회는 없다? 충분한 은퇴자금이 되지는 못한다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음은葉phin은 이렇게 다시 입주 gone ANDитай에게z